XSFM입니다. I, D, W, K 표심 속에는 진보와 노동의 가치가 끓고 있지만 당선자 기록에는 주로 보수와 자본의 대표들만 남아있는 소선거구지의 폐해를 가장 잘 보여주는 광역단체 XSFM 그것은 알기 싫다 특별기획 국회의원 선거 데이터 센트럴 울산광역시입니다. 이렇게 하루가 1년처럼 흐르는 경험을 언제 또 해보겠습니까? 청취자 여러분들은 안녕히 보내셨습니까? 하루 그것은 알기 싫다 특별기획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데이터 센트럴 오늘은 울산광역시 편입니다. 더불어 UMC 프로듀서 인사드립니다. 거대 여당 환탈을 소개합니다. 어제부터 심장이 좀 벌렁벌렁거리고 압박이 오는 이 나이 먹으면 심장이 두근, 가슴이 두근거리면 사랑에 빠지는 리는 없고요. 수염이 짧아지신 것 같아. 협심증이라고 그러는데 중노동 심각합니다. 진짜. 이 노동환경 개선해야 됩니다. 조사위원이라도 하나 뽑아야 될 것 같아요. 두 주 안에 끝났어요. 결성해 보세요. 어디 지금 시간 남으면. 국민의 유면상 PD를 소개합니다. 환타님이 계시니까 힘들다는 얘기 못하겠고요. 불쌍한 표정을 보지 마세요. 그런데 유면상 PD가 계속 힘든 이유는 조사 다 해놨더니 사라져요. 조사 다 해놨더니 바로 탈당하고. 조사 다 해놨더니 단일화하고. 아니야. 그래도 이게 떠드는 게 훨씬 나아요. 내가 떠드는 걸 조회수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앉아있는 거 진짜 힘들어. 호남할 때 힘들었어요. 어쨌든 이번 주 3일은 계속 듣는 쪽으로 하게 될 것 같네요. 정의로운 민중의 노동 녹색 도도님을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새벽 3, 4시까지는 못 잤는데 아 진짜요? 여기 오니까 명함이 안 나오는데 그럼 그냥 본인이 불면증이라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게임했죠? 녹색 땅도 절로 왔어요? 네. 비중을 늘렸는데 이상하게 비중이 늘어나지 않았어요. 오늘도 조용히 있다 갈게요. 친반 통일, 친반 연합, 친반 국민 대통합 무소속 김상조 연진이어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울산입니다.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울산에 계신 고모할머니 댁에 잠시 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안 간 데가 없죠. 울산시 남구 삼산동. 유랑단이었어요? 울주군 범서업 척가리 썰이 질라. 네. 오버뷰입니다. 울산광역시 오버뷰 지난 총선 대비 지역구의 울산광역시는 변화가 없습니다. 평균 경쟁률은 3.5대 1, 울주군이 5대 1로 좀 높고 북구가 1기토입니다. 21명의 후보 중에서 60대 이상이 40%가 넘고 50대 이상이 되면 80%가 넘어버리는 고령화피 선거인들이 나서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6명, 더불어민주당 4명, 국민의당 3명, 민주당 노동당이 1명, 무소속이 6명입니다. 울산광역시는 이번 총선에서 국회의원만 뽑습니다. 간단해서 너무너무 좋아요. 유명상 피디가 광고를 읽을 겁니다. 자, 하늘에서 떨어져 있네요. 에브리온TV, 용산에 가면 꼭 가보고 싶은 컴스테이션, 맛있는 다이어트 토털케어, 아임닭. 당신의 아이를 위한 아름다운 진심, 스튜디오 숲, 면역 과민반응 개선, 건강기능식품, 알렉스에서 도와주고 있는 XSFM, 그것은 하기 싫다 특별기획,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 데이터 센트럴. 잠시 후 울산광역시 국회의원 선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XSFM입니다. 살찔까봐 걱정되지만 야식과 맥주 한 잔을 포기할 수 없다면 프리미엄 세이프푸드 아임닭 스튜디오 숲 분당점의 포토그래퍼 권혜림입니다. 당신의 아이만이 가진 아름다움, 셀 수 없이 다양한 아이의 표정을 담는 저희의 노력을 슈베르트의 즉흥곡에 담아 들려드립니다. 기억은 기계로 찍어낼 수 없습니다. 스튜디오 숲 안녕하세요. 믿어도 되는 조립 PC 업체 컴스테이션의 이경식입니다. 조립 PC 시장은 특이하게도 구매자가 검색을 통해 부품의 가격을 모두 알아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검색을 통해 저희가 취하는 이익이 얼마인지 아실 수 있겠죠. 컴스테이션은 끝까지 상담하고 제대로 돌아갈 때까지 서비스해드립니다. 만족과 신뢰의 비용, 그 이상은 받지 않는 컴스테이션 011-892-5568 전화주십시오. 제가 직접 받습니다. 컴스테이션은 조용한 형제들과 함께합니다. 울산 광역시 중국 중국은요. 지역구에 계시는 분한테 심하게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울산의 표심은 지역색이나 진보보수보다 사측이냐 노측이냐가 제일 중요하다. 그걸로 퉁치자면 중구는 전통적으로 사측이네요. 울산 광역시의 탄생과 소선거구제는 시간차가 적어서 울산은 소선거제 이후의 데이터만 보기로 하겠습니다. 14대의 농촌당이자 부촌당인 특이한 정당, 통일국민당. 통일국민당의 또 다른 색채는 바로 현대당이죠. 14대에 한 번 통일국민당이 차지하고 그 외에는 언제나 민정당려당이 쉽겠다는 중구입니다. 5선 도전하는 현역은 나옵니까? 나옵니다. 정갑윤 남자 65세 국회의원 울산대 화학공학학사 울산대 산업관리공학 석사 제16, 17, 18, 19대 국회의원이고 이번 핵이 국회 부의장이었죠. 재산은 8억 2천, 본인은 육군 이병해제, 장난과 차남은 병장만기, 정거 없습니다. 본회의 출석률은 89%, 상임위 출석률은 83%, 법안 대표 발의는 22건, 이 중에 수정가결이 2건입니다. 대한반영 폐기 5건, 국회 부의장은 한 것을 감안하면 2년 동안만 의원활동을 했다는 이야기인데 그걸 감안하면 나쁘지 않은 숫자 및 타율로 보입니다. 1980년 12.7 법란 당시 피해자들의 국가보상 근거를 마련한 12.7 법란 피해자의 명예 회복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그리고 하나는 전형적인 지역 입법인데요.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그가 가결시킨 두 개의 법안입니다. 유니스트가 광고 좀 하겠네요, 이번에. 전자는 민정당률 치고는 꽤 전형적인 법안이고요. 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진짜 지역 공약 준수용 입법입니다. 지역에서는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그렇게 끝이네요. 네. 필리버스터 때 사건의 당사자이긴 하나, 나름 그래도 무소송 모드를 지킨 정의화나 민주당의 이석현과 달리 야당 의원과 설전을 벌린 새누리의 전사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의외로 또 개인사를 보면 1991년에 울산시 시의원에서 시작해서 국회 부의장까지 올랐으니까 엄청난 입지전적인 인물이죠. 그러면 7번의 입후보 횟수 중에 진 적이 거의 없겠네요. 그렇죠. 불폐의 정가변이죠. 친방으로 분류되고는 있으나 굳이 티내지는 않는 편입니다. 심지어 친방 만찬에도 불참하는 등 진방 레벨까지는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 짬으로 밀어붙이고 있군요. 그렇죠. 민주당이 원혜영 의원과 함께 특허를 침해할 경우 3배의 배상을 받는 조항을 추가한 특허법 개정안을 낸 것으로 보아 야당과의 관계도 의외로 나쁘지 않은 듯합니다. 물론 새누리당 의원이다 보니까 친재벌적 성향을 곳곳에서 드러내기도 합니다. 이를테면 2015년 국감에서 기업인 가석방을 강력하게 주장하기도 했고 또 복면금지법을 몹시 찬양하는 입장이기도 합니다. 한상균 위원장이 조계사에 은신하던 당시에 경찰과 조계정찰사에 로그하면서 물미협상을 진행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조계사로서의 난입을 막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지만 물론 대외적인 스탠스는 민주노총 나빠요예요. 즉, 엄밀히 말하면 정가비는 경찰이나 민노총이 아니라 불교편입니다. 참고로 국회 내 불자 회장이기도 하죠. 그래서 12.7 법란과 관련한 명예회복 법안을 낸 거고요. 조계정 편이군요. 네. 공식 사이트의 카피는 가슴으로 하는 큰 정치. 3월 23일 있었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는 이수성, 정호원 등 전직 총리만 두 명이 와서 어찌됐건 실세임을 과시했죠. 이수성 씨 건강하시다니 다행이네요. 완전히 늙었어요. 찌그러들었어요. 공약은 아직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후보는 저쪽 후보하고 반대네요. 6번 후보 했는데 된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이철수, 69세 남자. 나이도 더 많아요. 4살 형이네요. 본인 이병소 집해제, 장남 중위 만기. 2010년에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200만 원. 무소속과 자민년을 오가면서 총선 3번, 구청장 3번 출마해서 모두 저조한 성적으로 낙선한. 그러나 총알은 있는 듯한 연세 출마자입니다. 흔치 않은 경우에 새누리당 후보보다 재산이 한 두 배쯤 됩니다. 참패라는 단어는 본인의 워딩입니다. 울산포스트라는 지역 언론사의 대표이기도 합니다. 후보의 행사, 무슨 행사에 지지자 몇 명이 운집했다. 라는 기사에 대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3월 14일 폴리스타임즈 옥창호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이철수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500여 명의 지지자들이 운집했다라고 글은 그렇게 써 있어요. 당시에 사진 같은 게 나와 있거든요. 사무소가 XSF의 미디어센터만 하는 곳이에요. 작지는 않아요. 우리 미디어센터가 크긴 하지만 사람이 500명이 들어가려면 이게 거의 한 명당 500그램 정도 되는 사람들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아니죠. 연인원. 그게 요즘 같은 경우는 성호사무소 갤러리예요? 성호사무소 개소식을 하면 아무 때나 오세요라고 해요. 아무 때나? 네. 누적이구나. 개소식이 아니잖아요. 평소에 오는 거. 개소날 개소날 개소데이 실제로 사진 속에 있는 사람을 잘 쳐줘도 100명이 안 보이거든요. 80명이쯤 돼 보이거든요. 사진은 안 나왔는데 복도, 계단, 1층 수상까지 다 채웠다 할 말이 없겠지만 아무튼 후보 개소식의 지지자 숫자 운운하는 보도자료의 신빙성에 대해서는 시간이 남길래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민의당 후보를 보시죠. 서인채 35세 남자 회사원입니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2년 때 제적을 당했고요. 해군 병장으로 만기 전역했습니다. 재산신고액 3억 3천5백으로 체납 사실이 없고요. 보험은 주로 동부화재 상품을 이용했습니다. 보험으로 재택하시는 분들 많다 그랬는데 유력 후보들 중에서는요. 본의 아니게 보험을 들어줘야 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겠죠. 당연히. 보험영업사무소 소장들하고 다 관계가 있어야 될 텐데. 그래서 진짜 자주 출마하는 출마자는 죽으면 떼돈이 남는 거예요. 암걸리거나.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의원 세비의 60%가 보험비로 남으셨나. 진짜 보험 많이 들어야 되는 것 같더라고. 보험 진짜 많이 든 사람 있어요. 나중에 나오겠지만. 피보험왕? 한 부부 합쳐서 한 25건 정도. 25건? 그 사람 죽으면 얼마나 오는 거야? 그런데 일단 누가 한쪽이 죽으면 경찰 수사 먼저 들어가겠네요. 그 정도면.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 다치면 꼭 보험 안 든 데 다친다. 아니 25개 정도면 웬만하면 방어되겠지. 설마. 아니야. 유일하게 생명보험 만들었을 수도 있어. 무소속에 41건 있습니다. 그분은 설계사 아니에요? 뭐 하시는 분이에요? 나는 보험 재산 들다 볼 시간이 하나도 없는데. 울산은 새누리만 바쁘고 우린 놀아요. 보험 얘기해보세요. 그러니까 이 보험 얘기를 하는 이유는 영남권의 국민의당 후보들은 아무 정보가 없기 때문에 유난히 없어요. 이쪽으로 오면. 하여튼 동부아재를 사랑하고요. 제네시스 14년식을 타요. 제네시스가 그랜저죠였나요? 아니요. 제네시스 새로운 차예요. 제네시스는 그 분필입니다. 35세인데 제네시스 타면 조금 오해했어요. 약간 차의 선택이.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 나이 때는 젠쿱이죠? 네. 맞아요. 모르는 말이다. 없으면 포르테쿱. 제네시스 쿠페. 금속노조 현대자치부 기획 4부장 출신이고 현재 국민의당 청년 미래정책특별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울산 출마자들끼리 합동 출마 선언을 했는데 정치혁명에 동참해달라고 합니다. 또한 야권 연대는 절대 없다고 하네요. 국민의당 3명 다? 네. 그런데 사실 연대를 하나 안 하나. 그러지 마. 이런 일 하면 안 되나요? 당선. 그게 하면 안 돼. 절대 없다고 합니다. 확실히 본인이 당선되고 싶은 게 의지가 확실해요. 그 얘기는 나로 해달라 이거죠. 네. 젊은 양반임에도 불구하고 SNS나 블로그를 하지 않습니다. 노회. 제네시스를 타고 있거든요. 제네시스. 14년에 사셨는데.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요. 보은 지 얼마 안 됐어 또. 그래서 그런지 공약도 없어요. 14년씩 제네시스를 타기 때문에 공약도 없는 거야? 블로그 없는 거랑 공약 없는 거랑 제네시스랑 상관이 있는 거예요? 전 그렇게 봐요. 다 엮으면 상관이 있어요. 다 엮어져 있어요. 제네시스 타고 보험만 많이 들었어. 트위터 안 하시고. 이상입니다. 울산의 후보들은 웬만하면 현대와 관련이 있죠. 그게 사측에 있었던 노측에 있었던 말입니다. 안 그런듯한 인물이 보이네요. 노동당 후보 보시죠. 노동당 이향희 40세 여자 정당인 그리고 숙명여자대학교 교육심리학과 졸업 숙명여자대학교 총학생회장 경력이 있고요. 현재 노동당 울산시당 부위원장이라고 하고 재산이 1억 7,500 정도 세금을 한 1,400 정도 내셨네요. 네. 오래요. 이쪽도 마찬가지군요. 노동당도 전부 있을 줄 알지만. 보험 든 거 없어요? 얼핏 이렇게 옆에서 보니까 보험이라도 파야 되겠어. 그렇지. 선거에 2002년부터 4차례 출마했지만 당선된 적이 없습니다. 당직자형 출마자군요. 공약은 식품안전표시제를 시행하겠다. 식품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 그리고 울산에는 핵발전소 관련해서 탈핵을 하겠다. 가동을 중지시키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사회당의 인사였어요? 가동을 중지시키겠다. 기존 정치가 세월호 참사라든가 정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눈앞에 개발 공약만 남발하는 정치꾼들에게 신물이 나서 차악이나 차선을 피한 최선을 선택하려고 출마했는데 왜 최선인지 모르겠어요. 냉정합니다. 왜 최선인지는 안 알려준다. 네. 이상합니다. 트라자 XG도 좀 노회한 느낌이에요. 트라자 XG? 제 생각에. 그런 거예요? 모닝도 한 때 있으신데. 하긴 우리는 할 일이 없으니까 계속 재산을 옆에서 확인하죠. 나머지 4명은 탱자 탱자 놀고 있는 가운데. 차량으로 하실래요? 맞는 거를? 그러자. 그럼 내가 금융 쪽으로 할게요. 열심히 하는데 또 이게 개들이 못 치는 파트라 인기도 꽉 슬프네. 남구갑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영화 변호인에서 조민기 씨 분의 공안검사 있잖아요. 그 모델 최병국이 3선을 한 남구갑입니다. 그 뒤에는 재선 남구청장 이채익 의원이 나옵니까? 네. 나옵니다. 새누리당 이채익 남자 60세 국회의원 울산대 경영학 학사 동국대 행정학 석사 울산대학교 행정학 박사 민선 초대 2대 남구청장 재산은 9억 4,800만 원 본인 육군병장 장남육군병장 정거 없습니다. 본회의 출석률 98% 상임위 출석률 88% 법안 대표발이 45건 이중 가결하나 대한반영패기 9건 그리 좋은 편은 아닙니다. 유일하게 가결된 법안은 중소기업 지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입니다. 경영 및 기술주의 자격이 있는데 이게 타 자격사와의 형평성과 균형성이 맞지 않아서 이를 명확히 한 거래요. 그러니까 우리랑은 상관없는 거죠. 1991년 시의원을 시작했습니다. 1995년 총선에서 민자당으로 나온 이래 내리 4선. 제가 이 일을 하면서 느끼는 일 중에 하나는 그래도 정치판이 돌아가는 일에 무심하지 않은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4선이나 한 이런 의원의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뭐 이리 무생무취한 분이 있나 하면서 이거저거 찾아보니까 그래도 막말을 한 번쯤 하셨다군요. 네 좋습니다. 국정원 댓글 의혹이 한창이던 2013년 6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정원 의혹은 민주당의 기획극이다. 이런 아주 참신한 평클 날리십니다. 이게 기획극까지는 안 갔잖아요. 그래도 아무리 평클 날려도 주문이 다 깬 건가? 중앙도 이분에게 관심이 없는데 이분도 중앙에 무슨 일인지 모르는 거야. 즉 댓글도 다 민주당이 국정원 직원 매수해서 했다는 그런 정말 면책특권이 아니라면 제대로 인실 조수를 구현할 수 있는 말만 하셨습니다. 엄중한 국민의 선택 108만 표의 결과가 갈린 대선을 댓글 120배로 뒤집을 수 있다는 망상을 누가 가졌는지 안타깝다라고 하셨고요. 참고로 이분도 택시를 모십니다. 저희 당 이상하게 택시 정당 같죠? 택시 성회자들이 많아요. 2012년 민심을 듣기 위해 택시 면허를 따셨고 종종 1일 기사로 활약하면서 민심을 청취하신다고 합니다. 저희 당에 택시 기사가 정말 많죠.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 택시를 탔는데 연세 지긋한 기사님이 막 친정부적 발언하고 계신다. 그분이 국회의원일 수도 있습니다. 얼굴이랑 이름을 그럼 대부분의 택시 운전 기사님들이 국회의원이란 말이에요? 그럴 수도 있다고요. 그 중에 언더커버보스 얼굴이나 이름을 제대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내리려고 그러는데 잔돈 주면서 나 찍어달라 그래. 이름은 자기 이름 걸고 해요? 그건 모르죠. 나도 안 타봤으니까. 실제로 한다는 건 아니고. 택시 기사 중에 젊은데 친정부적 발언을 하는 사람은 김문수입니다. 그나마 살집이 없고. 이번 총선 5선째 도선하시면서 남긴 일성은 미치도록 일하고 싶다입니다. 이건 초선이 하는 말이죠. 4선이고. 16년동안 일을 안 했다는 거야. 뒤늦게 내가 체력은 저하되지만 일을 한번 해보고 싶다. 일에 즐거움을 좀 뒤늦게. 마지막으로 일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건가요? 너무 후회된다. 사선이고. 4년간 대표발이 45권에 한 건 가결시킨 분이 하기에는 정말 염치가 없는 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식 사이트의 캐치는 국민과 소통하는 희망의 정치. 이채익이 만들겠습니다. 블로그에는 19대 국회의원 당선자라고 써있고 전혀 가리가 안 돼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심규명 50대 남자. 송정초 울산중 학선고 고대법대 울산대 행정학 석사. 수지결손으로 제2국민혁. 장남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차남은 현역 이병대상. 법무법인 정우회 대표 변호사. 사회지선 열린우리당 울산시장 후보. 19대 총선 남구갑 민주통합당 후보. 세 번째 출마입니다. 초등학교가 남구는 급식비를 받나 봐요? 아, 여기에 그래요. 네, 안 받겠답니다. 울산 공고를 신정동으로 옮기겠답니다. 갑자기 자기에게 웬 고등학생이 찾아와서 자신을 울산 지하철 추진위원장 김땡땡이라고 소개하고 해울메트로라고 자기가 이름 지은 울산 지하철 설립 계획서를 주더래요. 블로그에 가보시면 울산 지하철 계획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이 곱상하게 나와 있습니다. 파워포인트 아니에요. 프레지예요. 프레지. 16년 2월 19일에 본인의 블로그. 제목이 셀프디스입니다. 복합 행정타운 건설 공약을 했더니 친구에게 전화가 와서 너도 뉴타운 토건족이냐? 여당 정치인 흉내내냐? 라고 하길래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았다. 내가 왜 이런 공약을 하나? 본인이 정말 답답했던 거는 울산의 지방정가는 중앙이 떨구는 감을 받아 먹을 생각만 하고 스스로 발전 전략을 수립하지 않아서 주민들의 삶에 맞지 않은 개발만 이루어져서 그런 거라고 하네요. 공부해서 지역개발 공약 확인하시고 거기 사는 사람들의 삶에 맞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 주십시오. 다음 후보는 무소속이네요. 박기준 남자 57세 변호사고요. 서울대 대학원 법학과 졸업했습니다. 재산신고액이 29억으로 신고했는데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에 땅과 건물이 있네요. 비싼 동네죠? 거기. 모친이 울산 남구 월평로에 전세 사는데 그곳 주소로 등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역임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은 이 박기준 후보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2010년도에 스폰서 검사 사건으로 전국의 이름을 떨칩니다. 아리양반이에요? 네. PD가 왜 검사를 하려고 그래? 네. 너 PD야? 네. 그때 당시 PD수첩에 최승호 PD와 통화 짤방이 지금 돌고 있죠. 뭐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당신한테 경고했을 거야. 그러니까 삐끗해서 쓸데없는 게 나가면 물론 내가 형사적인 조치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민사적으로 다 조치가 될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당신한테 답변할 이유가 뭐 있어? 당신이 뭔데? 그죠. 아니 네가 뭔데? 이런 짤방이 돌고 있는 걸 봤을 겁니다. 건설업자 정 씨의 폭로로 10여 년간 금품과 성적대를 받아왔다는 게 알려졌죠. 그래가지고 검찰에서 수사 결과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특검에서 시효 내에 접대 사실이 없다. 이러면서 무혐의 처분이 돼서 당시에 말이 많았습니다. 이에 건설업자 정 씨는 시효가 남은 것은 형사적 책임을 시효가 지난 것은 도덕적 책임을 물어주십시오. 오! 말 잘한다. 본인이 선거를 뛰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오빠 PD수업 그때 봤는데 비주얼이 안 좋아요. 아 그래요? 가슴이 아픕니다. 새누리당에서 컷오프드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했습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경쟁했던 이채익 후보하고 고소 배틀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박기준 후보의 말로는 예전에 무혐의 처분이 나는 사실을 갖다가 왜 직원들이 그걸 짤방을 돌리고 있느냐. 아 짓짤방? 네. 이런 식으로 고소를 했고 이채익 후보 측에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 라면서 무고로 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필수 요소가 되는 것에 대한 영광을 모르네 잘. 네. 아무나 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아직 마이너 검사인 거야 얘가 지금. 그러네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무소속으로 나오긴 했는데 더불어민주당의 심 후보에게 정의의 연대를 하자면서 단일화 제의를 했다고 합니다. 연대면 연대지. 와 신선하다. 저스티스 얼라이언스. 정의의 연대는 일반 연대하고 뭐가 다릅니까? 저스티스 리그. 그러게요. 정의의 연대는 일반 연대하고 다르네요. 여권이 껴있어요. 이상입니다. 단일화 기대합니다. 남구의를 보죠. 울산광역시 남구의를 2014년에 멀쩡히 3선을 잘하던 이 지역 김기현 의원이 울산광역시장 선거에 출마해서 당선이 되고 지금의 울산시장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 얼마 전 퇴임을 앞두고 있던 박맹우 당시 울산시장이 2014년 7월에 있을 재보선에 출마하겠다면서 울산시장을 사퇴합니다. 재보선이 있을 줄은 어떻게 알았죠? 이거 무슨 교감이 있는 자리 스위치라고 해석 가능합니다. 박맹우 현 의원이 당시에 울산시장 연속 3선을 해서 다시 울산시장을 출마할 수가 없었거든요. 시장에게 새로운 공직이 필요했는데 마침 그것을 가지고 있던 지역구 의원에게 무언가를 줄 수 있었거나 그냥 얻어올 만한 위세가 시장에게 있었겠죠. 뭐였든 현직 국회의원은 시장의 위치를 차지해서 얻을 것은 충분했을 겁니다. 아무튼 그렇게 민선은 민선인데 선출된 사람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자리가 배정된 지역구 남구읍입니다. 디펜딩 챔피언 보시죠. 박맹우 한자가 맹렬하다 할 때 맹자에 비우자입니다. 그렇죠. 비가 엄청나게 쏟아진다는 얘기죠. 남자 64세 국회의원이고요. 동의대 행정학 박사 행시 25회고 경남 하만군수를 거쳐서 울산광역시장을 했습니다. 재산은 7억 6천만 원. 그러면 이 사람들도 이 후보 4번이니까 전승인 전승. 그렇죠. 본인 육군병장 장남차남 육군병장 제대 정과 없습니다. 본회의 출석률 100%. 상임위 출석률 97%. 의자가 마음에 드시나 봐. 법안 대표 발의 15건에 가결옵고 대한발행폐기 4건입니다. 의자가 좋은 거니까 의자가. 저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의원실도 안 올라가고 본회의장에만 앉아있는. 아직까지 시장 모드라 법안을 만드는 기술을 연마하지 못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인 외에 다른 글자를 칠 줄 모른다. 그렇죠. 시장 시설의 가장 큰 치적은 태화강 살리기로 손꼽히고요. 울산 시민들에게는 여전히 꽤 인상적인 치적으로 여겨지는 삽니다. 하지만 무상급식에 대해서 가장 적대적인 자치단체장이었고. 오죽하면 홍준표 경남지세에게 영감을 준 정치인이라는 평이 있을 정도입니다. 우와 근데 왜 울산 시민들은 불만이 없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울산 태화강이 예전에는 되게 공업도시에서 흐르는. 똥물. 그런 이미지였는데. 지금의 낙동강 서구 쪽 이쪽 같은. 네. 지금은 거의 한강같이 주변 시설이 확 확충되고요. 아 시화호처럼 살렸나 보네요. 저도 이제 대모 한참 하던 1996년에. 꼭 울산을 가요? 울산특구에서 현장에 들어가 있는 선배가 있어가지고 갔었는데. 그때 이제 태화강의 느낌은 강 전체에서 꼼장어 냄새가 나요. 그랬었죠. 포장마차도 많았어요. 그때는. 지금은 정비가 되게 잘 돼 있어요. 아하 그렇군요. 심지어 무상복지 반대 전도사로도 나서서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에 참석해. 전국을 울산처럼 무상급식을 쌩 까면은. 매년 1조 2,400억의 예산이 절감된다고까지 했습니다. 참고로 이 나라의 한 해 예산이 380조 정도 됩니다. 350분의 1 정도 예산이라면 해볼 만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청취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네요. 2013년에 울산 관내로 들어가는 희망버스를 시장이 리젝을 합니다. 역시 강정이다 라는 평을 들었죠.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시장직을 사퇴합니다. 울산시장이 왜 6.4 지방선거 때 사퇴하냐면 이때 울산시 국회의원 보고선거도 열렸거든요. 유엠 씨가 얘기를 했죠. 그래서 광역시장이 국회의원 출마리에 광역시장을 사퇴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약간 어이없는 상황이지만 원래 지역에서 인지도가 강하다 보니 넋끈이 당선 국회의원이 됩니다. 재미있는 건 이분은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시장 대비 인지도가 확 떨어집니다. 아무래도 시장은 단독플레이고 국회의원은 팀플레이라서 적응을 잘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 당선 이후 지역 언론에서도 거의 사라져버립니다. 블록으로 운영 중이십니다. 공식 캐치는 울산을 바꾼 박맹호 이제 대한민국을 바꿉니다. 모두에게 밥을 안 주겠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정말 무시무시하죠. 그건 확실합니다. 공약은 나왔는데 모두 울산을 위한 공약이긴 합니다. 정한 공약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새누리당 후보들 울산 후보들 보고 있으면 확실히 제가 생각했던 게 맞긴 맞는 것 같아요. 무산도 그렇고 울산도 그렇고 표심도 끌고 후보들도 싸워볼 만하다고 생각하고 그러는데 정작 새누리당의 후보들은 편해요. 애 써라 이것더라 이러면서 더불어민주당 임동욱 38세 남자 육군병장 만기 고대 경찰법학과 대학원 수력 지역위원장이고요. 5회 지선 민주당 후보로 낙선을 하고 이번이 두 번째 출마입니다. 차가... 차가요. 뭐예요 차? 캐딜락 STS하고 장축 뉴포터도 하나 가지고 계세요. 그러네요. 조합이 멋지죠? 그냥 바퀴 넷달린 거 얘기네요. 그러니까 캐딜락을 얹으려고 이렇게 캐딜락이 이동용으로 사셨는지 선거용 차를 자기 차로 등록하는 경우 거의 없는데 용도는 일단 궁금했습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의 1억 외환은행 청년자금 대출로 5천 이렇게 대출한 걸 보면 뭔가 창업을 한 것 같기도 합니다. 푸드트럭일 수도 있죠. 전 다른 얘기가 없어요. 현재 재산 신고액 2억 1천만 원인데 여기서 아버지가 소유한 우정동 성경 1차 아파트 한 채하고 아버지의 대출금을 빼면 재산이 7천으로 줄어듭니다. 잠시 후에 소개될... 재산이 이끄시고요. 잠시 후에 소개될 무소속 송철호 후보와의 단일화를 현재까지는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산 신고액이요. 이게 부채 마이너스 다 된 액수 맞죠? 맞아요. 참여정부에서 장관급까지 지낸 사람이 무소속 민주 민노 왔다 갔다 하는 거 납득 안 된다. 당을 지킨 건 나다. 이런 입장이죠. 송철호 후보의 입장을 들어볼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무소속 무소속 송철호 남자 66세 변호사고요. 고려대 행정학과 졸업했습니다. 국민 고충 처리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네요. 그리고 재산 신고액이 16억이고 납부는 4억 했습니다. 이전까지 7회 출마하여 모두 낙선했습니다. 중독자죠? 네. 민주당, 통합민주당, 민주노동당, 민주통합당. 무소속 야다당규입니다. 이게 울산에서만 볼 수 있는 경우예요. 민노당과 민주당을 왔다 갔다 합니다. 아, 그런 경우 전국에 한 2명 있는데 우리 당에. 지금 울산에 집중적으로 있습니다. 왜? 울산은 당선권이거든요. 지역언론에 지역주의를 부추기는 악의적인 보도 때문에 여론이 악화돼서 낙선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듯합니다. 2014년도 방송토론에서 부산에서 태어나 초등학교 1학년 때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고 잠시 전북 익산에 계신 할머니께 맡겨줬습니다. 나도 울산에서 세금을 내는 시민인데 그것이 그렇게 잘못한 것입니까? 이러면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니까 송철호 후보의 컴플렉스인 거예요. 나는 영남에서도 살고 호남에서도 살았다. 그게 뭐가 문제가 되냐. 하지만 지역언론에서는 그거를... 신경 안 써. 어쩌라고. 그냥 난 박맹을 지지한 거야. 이런 분위기. 24일에 후보 등록을 했는데요. 왜 되게 후보 등록 사진 이렇게 해서 보면 후보들이 되게 짤막한 미소를 짓지 않습니까? 화이팅 넘치는 표정. 이분은 정말 활짝 웃어요. 이렇게 밝은 표정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출마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원래 친구들도 보면 되게 밝은 애들이 나중에 보면 이렇게... 연쇄살인마고... 집안에 문제 있고... 초커고... 인상은 참 좋네요. 선거에 7번 나오시고 그 미소가 유지가 된단 말이에요? 출마하는 것만으로 좋은 거야. 지금이 제일 좋아요. 원래 한자성어에서 7.8기가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딱 7.8기다. 못할 것 같다. 또 해야 되겠다. 이상입니다. 네. 와 진짜 7번 낙선했어. 그리고 돈 많아. 선거 자체를 즐기는 분입니다. 그러게요. 이건 정말 도박급이네요. 도박은 벌 가능성이 있어요. 도박이죠. 뭐 모르시네. 벌면 화끈하게 벌어요. 벌면 화끈하게 벌어요. 여기 새누리당 의원들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광고를 듣고 돌아와서요. 동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XSFM입니다. 이대리. 맨날 살 뺀다면서 점심에 웬 소세지야? 아이 과장님. 이건 기름지고 짠 마트 소세지가 아니고요. 아임닭 닭가슴살 소세지예요. 어? 이것도 닭가슴살이야? 한입에 먹기 편하게 생겼네? 아이 참 과장님. 아임닭 큐브잖아요. 국내산 현미가 들어가서 정말 부드럽고 다이어트에 딱이라고요. 질리지도 않고 먹기도 간편해서 요즘 다이어트하는 사람들은 다 이거 먹어요. 닭가슴살을 가장 맛있고 간편하게 먹는 법. 프리미엄 세이프 푸드. 아임닭. 면역 과민반응 개선용 건강기능식품 알렉스. 면역 과민반응 개선 기능으로 국내 최초 식약처 개별 인정을 받았습니다. 써보신 분들의 반응을 알아보세요. 동구입니다. 울산광역시 동구 이 지역에서 5선을 한 국회의원은 무소속 통일국민당 무소속 무소속 국민통합 21. 이 루틴은 뭘까요? 이 경우를 일컬어서 고유명사 즉평 무소속이다. 주씨하다. 주씨 무소속. 그것도 꿈같은 주씨야. 이건 정몽준만 될 수 있는 케이스입니다. MJ 전용맵이죠. 그렇다면 표심상 울산 동구는 사측이냐 노측이냐 정몽준 측입니다. 지역 대표기업의 얼굴인가 동시에 지역정가에 맹주고 거기다가 대선주자. 그걸 다 감안하면 54%에서 71% 왔다갔다 하는 정몽준의 지역구 역대 득표는 낮은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정몽준이 대통령하러 떠나고 18, 19대 재선한 안효대 의원은 현대중공업경영지원본부에서 근무했고 MJ대선캠프에서 중앙당 총무국장을 하다가 더커니 지역구를 넘겨받았습니다. 새누리당 오보 보시죠. 안효대 남자 60세 국회의원 재선입니다. 개명대학교 경영학과 졸업했고요. 전 현대중공업경영지원본부 정몽준 의원 사무국장. 중요하죠. 재산 17억. 본인 육군 중위 만기 장남 공중보건으로 대위제대. 정과는 환경보전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있습니다. 본회의 출석률 97%, 상임위 출석률 95%, 법안 대표발이 71, 가결 13, 대한발형 폐기 14입니다. 정몽준이 아바타로 보이는 이력과 정황이지만 최소한 국회에서 일은 그분보다 훨씬 잘하십니다라고 처음에 온 걸 썼어요. 하지만 그래도 조사를 해야 하는 입장이니 뭘 바꿨는지 들여다봐야겠죠. 찾아보니 문득 화가 납니다. 왜죠? 안혜대 의원이 발식해서 가결시킨 13개의 법률 중 1. 해양 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2. 도선법 일부 개정 법률안. 3. 비료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 4. 사료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 5. 인삼산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 6. 선박 직원법 일부 법률 개정안. 7. 전통 소싸움 경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8. 수산업 협동조합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9. 재해위험 개선 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 등 총 9개의 법안이 제한 취지가 같습니다. 9. 복부시지요. 제한 취지 읽어드릴게요.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인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그러나 우리나라가 고도 경제성장 이런 시기에 발현된 처벌 규정은 당시에 물가수준을 반영한 것으로써 쉽게 말해서 벌금을 올리겠다는 거죠. 그냥 벌금 올리기법만. 그런데 이걸 대부분 이래도 법률 제한 취지는 바꾸거든요. 9개가 똑같아요. 대체 소싸움 관련해서는 무슨 벌금이 올라간 거야? 황소 대신 젖소를 내놓는 게. 아니면 스페인 투호소는 반칙이다. 젖소 불쌍. 아니면 덩치를 위해서 백두급 야크. 경기 전에 낙지 먹이기 않지. 즉 벌금을 올리자는 겁니다. 이걸로 아홉결고 쳤고 이걸 입법성과라고 하니 이 어찌 날로 먹는다 하지 않을 것입니까? 하나 더 지적할 사안 중 하나는 19대 대선 당시 아이노대 후보의 공약 중 하나가 현대중공업 비정규직 노동자 3,500명을 5년에 걸쳐 정규직화한다는 공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런 공약은 진보지장의 단골 메뉴였잖아요. 새누리당 의원이 이 공약을 했고 사측의 측근이잖아요. 정모준의 비서니까. 그러니까 할 수 있는 힘도 있다고 봐야 돼요? 여론조사가 뒤집어집니다. 실제 선거에 꽤 도움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참고로 이 공약은 현재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건 최근 이분이 노동시장 선진화를 찬성하는 등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임기는 두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한 달 남았나요? 네. 블로그 캐치는 정치가 평범한 사람들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안혜대가 열어가겠습니다. 카피는 카피일 뿐이에요. 이상입니다. 국민의당 후보를 보시죠. 이연희 51세 여자 직업이 교육 공무직입니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졸업했고요. 전국 여성노동조합 울산 지부장 출신으로 현재 교육업무실무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재산신고액은 7억 6천 체납 사실 없고요. 그래서 03년식 카렌스, 12년식 모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런 거 하는 사람도 대단히 7억이 되는데 난 뭐 했을까 도대체. 저는 울산에 대한 환상이 있어요. 그래요? 전체적으로 확실히 생활 수준이 높아요. 여기가 GMP 제일 높잖아요. 물가가 서울하고 똑같아요. 서울보다 비쌀 것 같아요. 그런데 공무원도 울산은 급여가 더 센가요? 모르겠어요. 그런데 바보네요. 이런 이유는 뭐냐면 다 부동산 투자를 잘한 거예요. 그럴 수도 있고요. 하여튼 4인 가족이 보험을 17개를 들었습니다. 그리로 간다. 보험도 한 상품만 이용하지 않나요? 한 회사만. 정치인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혹시 그중에서 중복 가입된 보험회사가 있나요? 유독 사랑한 보험회사. 여기저기에다가 약을 치고. 중국 KDB, 현대해상, 삼성화재, 현대해상, KDB, 삼성생명. 그러네요. 내용은 별 차이 없나요? K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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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해상, 현대해상, 삼성. 동부화재. 교회에 들어온 거잖아요. 뭔 보험인지 알게 됐으면 좋겠어요. 알고싶네? 알고싶네? 그 뭐야. 보험 명칭이 나오는 것도 있는데. 프로미카 뭐 이런 거. 아, 예. 근데 이거는 진짜 그냥. 자동차 보험은 이름 뜨잖아. 우리가 모르는 상품이 있는 게 아닐까? 성권 낙선보험. 그럼 그걸 누가 받아줘요? 어느 미친 회사가. 아, 맞다. 새누리당만 받아주지. 도널드 트럼프. 그러면 당선보험. 당선보험이 되면 기쁨 좀 해. 박경철 입장시장처럼. 그렇죠. 당선되면 막 10억 받고 막. Winner takes all. 그러니까. Winner takes all. 하여튼 보험만큼은 어떤 후보에도 뒤지지 않습니다. 이상한 표현이. 근데 나중에 추후에 나올. 아까 무소 소개 뭐예요? 만한 개요. 만한 개요? 괜히 있었네요. 깨깽하세요. 네. 지난 지방선거 때 새정치민주연합으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경력이 있고요. 각종 SNS, 홈페이지 존재하지 않고 공약 또한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상합니다. 우리가 정치 혐오를 조정할 것 같아. 왜요? 후보들이 다 온평XX같다. 아니, 뭐 보험 많이 든 게 왜. 아니야, 그게 아니라 대부분. 새누리도 약간 이상한 사람들이 많고. 되게 보면 국민의 대표라고 그러고 막 총선에 투표합시다, 투표합시다. 이러는데. 그렇죠. 하면서 그 생각 들지 않아요? 근데 진짜. 저는 진짜로 그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 직업을 하기 전에 다른 직업을 가질 때도 언제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안을 좀 다 보여주면 사람들이 평가가 달라질 것이다. 뭐든 그렇죠. 왜냐하면 언제나 제일 똑똑한 건 대중이니까. 이렇게 다 보여주면 평가가 어떻게 달라질까요? 투표는 안 하겠죠. 근데 그건 단기적인 거야. 근데 중요한 거는. 정 열받으면 자기가 정치에 되고. 투표는 안 하는 건 대부분 야당 지지자야. 여당 지지자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투표를 해요 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여당 지지자는 우리 방송 안 듣잖아, 잘. 그렇지. 여당 지지자도 물론 들으세요. 야당 지지자들의 투표를 떨어뜨리는 나쁜 방송이네.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곧 까이겠네. 그럼 저는 그렇게 할 말 있어요. 야당 지지자의 투표 표심을 왜곡시키는 걸로 치면 저희들이 제일 안 그러는데요. 그렇긴 하죠. 심지어 도도님 투입되고 나서 정리당까지 말이야. 정리당도 까이겠어요. 등기부등부까지 털어지고 있어요. 원내민주당 보시죠. 민주당. 유성용. 남자 54세 정당인입니다. 이름 멋있다. 역사 속의 인물 나왔어요. 현대공고 졸업했고요. 2014년도 지선 때 새누리당 권명호 후보가 44.94%로 당선이 됐거든요. 그때 당시에 새정치국민연합으로 나와서 9.13% 득표했습니다. 그런데 통합진보당에서 김종훈 후보가. 새정치연합으로 나왔다고요. 새정치민주연합으로. 새정치민주연합으로 나와서 9.13% 득표했고 통합민주낭에 김종훈 후보가 출마해서 40.44% 얻었거든요. 단일화했으면 김종훈 후보가 이기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시민사회 등에서 야권연대 요구가 되게 강했지만 성사되지 못한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민주당으로 나온 걸 보면 또 완주할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더민주 울상시당에서는 야권 단일화를 하자고 선언을 했어요. 더불어민주당 후보 없습니다. 후보 안 냈는데요. 그러니까 후보 없어요.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의 예비후보였던 이수영 예비후보가 김종훈 다른 무소속 후보하고 야권연대를 하기로 이야기가 됐어요. 그랬더니 이 유성용 후보가 그걸 탈퇴를 하고. 키 나왔어요. 네. 원내민주당으로 입당했습니다. 이쯤 되면 의도가 의심스럽죠? 네. 아 그래서 또 동구가 암흑 속으로 들어가게 되죠. 우리 그런 표현 자제합시다. 아 그런가요? 네. 죄송합니다. 아니요. 내 의원을 좋아하는 지지자들을 위해서. 네. 그래서 이번에도 새누리당이 당선되면 후폭풍이 많이 심할 것 같습니다. 김주당 후보 소개 끝. 벌금 올리고 좋잖아요. 소개 끝. 무소속 김종훈 남자 51세 정치인 울산대 국문과 졸업했고요. 제3대 울산광역시의회 의원과 동구청장 역임했습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집시법 위반으로 1년 6개월 그리고 범인 도피로 벌금 500. 노동운동가입니다. 네. 음주운전으로 100. 네. 노동운동가입니다. 앞에 유성령 후보 말할 때 했듯이 지선의 40% 득표했으나 야권연대가 무산되면서 낙선했습니다. 네. 더민주 이수영 후보랑 당일하에 성공했지만 국민의당과 민주당과는 아직 소식이 없답니다. 그렇죠. 네. 현대중공업노조 지지와 민주노총 지지 자격으로 후보 등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 양반이 나름 네임듭니다. 동구에서. 동구에서 지금 2승 3패 했는데 지금까지 당적을 바꾼 적이 없다가 지금 당적 없이 처음 나왔어요. 이상입니까? 이상입니다. 네. 야권 입장에서는 해볼만한 지역들을 지금 돌아보고 있는 겁니다. 그건 지금 이번 총선은 어떻게 표현되느냐. 더민주가 후보를 내지 않습니다. 질 것 같아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질 것 같아 안 내죠. 우리가 나가면 질까 봐. 그건 맞는 말이네요. 죄송합니다. 울산시 북구. 대한민국 전체의 비정규직화에 독이 퍼지기 전까지는 한국진보정당의 성지. 노동자의 노시죠 진짜. 원내 노동자 정치의 골리앗. 울산 북구입니다. 19대에는 새누리가 가져갔지만 통진당의 김창현 후보는 3500여 표차로 석패했었습니다. 지금은 디펜딩 챔피언이 컷오프당에 사라졌고 공천받은 야당 후보들도 아무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울산 북구는 여당과 무소속에 맞닿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50만 원. 딱 당선무요되는 벌금이죠. 시의원 출신입니다. 2000년 16대 때 국회에 진출 현재까지 3선을 했습니다. 2008년 선거운동 기간 허위사실 유포로 기소돼 당선무요형에 해당하는 15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윤두환 의원을 건강 보낸 건 단시 민노당 울산시당. 그렇죠. 하여 18대 국회의원직 상실. 2013년까지 피선거권을 상실했죠. 2014년 6.4 지방선거에 출마의 뜻을 품었으나 컷오프. 이번에는 공천을 받았습니다. 중앙공약은 대기업 해외의전 제한법을 발휘. 울산 북구에서 서울로 유학 간 대학생들을 위해 가칭 동천학사를 건립해 북구의 유학생들만 재워주겠다. 북구 전용 학사를 만들겠다. 참신하죠. 이게 학사 짓겠다는 공약이. 울산이 가능한 것 같아요. 그게 되게 과거형 공약 90년대에 많이 나오던 공약이었거든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게 가능하던 시절. 신분 같은 게 없던 시절. 그런데 요즘 다시 늘고 있어요. 지금 원체 좀 비싸졌어요. 왜냐하면 비싸졌으니까. 너무 비싸졌으니까. 학사가. 정말 성의 없는 디자인의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네이버 블로그는 초심자에게 맞지 않아요. 디자인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무소속 후보 보시죠. 무소속. 무소속. 윤종호 남자 52세. 부산대 행정대학원 졸업했습니다. 북구청장 제3사대 울산시의원 역임했습니다. 네. 업무방해로 150.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천만원. 지금 양당의 후보들이 쟁쟁합니다. 윤두환 후보도 6승 1패고요. 윤종호 후보도 4승 1패예요. 현대자동차 노동자 출신이고요. 98년 무소속으로 당선되고 02년도부터 민주노동당. 14년엔 통합진보당으로 나와서 낙선했습니다. 23일 날 더불어민주당의 이상은 후보와 단일화 결정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문재인 전 대표도 참석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3명이서 같이 손들고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공약으로는 쉬운 해고 금지법, 비정규직 전환 특별법, 대기업 갑질 금지법, 노후 원전 폐쇄, 신규 원전 중단 등이 있으며 블로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범, 노동 세력의 승률이 가장 좋은 두 군데에 더민주는 후보를 내지 않았습니다. 무책이 넘쳐나 노력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지역에서 나온 얘기 들어보니까. 울산은 지도만 보면 그림이 나옵니다. 후보를 왜 안 냈지? 이유는 뻔해요. 후보를 냈어야 진상도 있고 비토도 있고 이런 건데 깔끔하게 후보를 내지 않았습니다. 결단이죠? 결단이나 봐야죠. 이제는 그거고 뭐고 다 필요 없다. 어차피 승분 정해져 있다. 라는 분위기의 그림이 보이는 울주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광주광역시를 이야기할 때 광산이 이름이 왜 그러냐 라는 개드립을 거대여당 환탁해서 치시길래 역시 호남에 무례하다. 저런 재미없는 소리를 하다니 잘라버렸는데 알아보니까 광주광역시는 광산이 그 옛 이름입니다. 원래 옛 이름입니다. 그게 광산구에 남아있고 울산광역시는 울주가 옛 이름입니다. 지난 3번의 총선 승자가 동일한 인물 3선의 강길부 의원입니다. 울산이 광역시가 된 이후 단 한 명의 민주당의 당선자인 강길부 의원은 17대 열린누리당 후보로 7만을 승리했지만 18대 총선 전에 지역 정서 때문에 당을 떠난다면서 탈당합니다. 그걸 깨고 승리했던 사람이 이런 말을 하다니 이상하죠? 무소속으로 당선된 후에 새누리당에 들어가 19대에 3선을 합니다. 여러모로 조경태의 프리콜 같은 인물이에요. 어떻게 새누리당의 챔피언 나왔습니까? 안 나왔어요.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나왔습니다. 새누리당 김두겸 남자 58세 정당인 경남대 화학 석사 울산대 공공정책 석사 울산대학교 행정학 박사 전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을 민선 3사기 때 했고요. 현 울산대의 행정학과 견인 교수입니다. 재산은 14억 본인은 해병대 만기 장남 차남 병장 만기 1회 지방선거 때 구의원에 당선돼서 3번 하고 구청장을 2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 사장에서는 빠작할 수밖에 없겠죠. 구청장 당시에는 고래마을 조성에 힘을 기울였습니다. 2014년 남구청장을 사임하고 울산광역시장 출마를 선언했으나 컷오프 당합니다. 그래서 다시 보선으로 방향을 틀어서 남구을 보선에 출마. 남구을의 현역 의원 박맹우에게 또 경선 패배합니다. 하여 구청장을 여기만 남구에서는 약간 오리알 모드. 그래서 재빨리 울주로 오십니다. 참고로 울주군은 그의 고향이지요. 어머니 정도형처럼 말입니다. 그렇죠. 고향이 있다는 건 정말 좋은 일입니다. 나경원 의원은 동작이 시댁이 있다든가요? 강남 사고. 할아버지가 고향이라든가요? 뭐 갖다 붙이니까 대박이던데요? 지금 김상주가 그거 따라하고 있잖아요 계속. 갖다 붙이면 다 돼요. 미대형 도농복합 세계적 관광문화도시를 만든다고 합니다. 저는 얘기하기도 하죠. 실제로 경선 과장에서 새누리장 예비굿길 고소고 바지에 대착해 버려졌고 공선 탈락한 강개불 씨는 현재 김상주 엔지니어의 품으로 갔습니다. 그렇죠. 강개불 씨는 아니고요. 강개불 씨는 현재 김상주 엔지니어의 품으로 갔습니다. 강개불 씨는 현재 김상주 엔지니어의 품으로 갔습니다. 인터넷과 친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개불 씨 받으세요. 안참 들었는데 강개불 받기. 잘하셨어요. 더불어민주당. 있어요? 더불어민주당. 정찬모. 정찬모. 62세 남자. 향산초 상북중 경남공고 대구교대 대구대 영문과. 본인은 하사복무 만료. 군에 6년 8개월이나 있었어요. 장남은 병장 만기. 89년 국가공무원법 위반 징역 6월 집유 1년. 22회 동안 선생님 하셨습니다. 선생님입니다. 그간 방송에 나온 적 없는 교육감 테크트리의 유닛입니다. 한 번밖에 당선되지 못하긴 했지만 공직선거 경력이 무려 5번인데 정당 소속으로 나온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중 4번을 교육감 혹은 교육위원 선거에 출매했기 때문이죠. 지난 지선 울산 교육감 선거에서 2위를 냈던 정찬모 후보. 당시 이 사람을 꺾은 김봉만 교육감은 현재 선거 비용을 부풀려 과다하게 보존받은 혐의로 기소되어 4월 8일에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시장에 협조하여 밥 안 준 사람이죠. 그러면 재보선을 할 텐데 그걸 안 기다리고 총선에 출마한 이유가 교육감 선거운동의 일환인지 2번을 본선으로 보고 있는지 둘 다인지 모르겠습니다. 문재인 대표의 영입 인사고요. 주장에 의하면 비례를 거절하고 지역구에 출마했답니다. 그럼 될 곳에 가시지. 교육감 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생각해 볼 만하다는 거예요? 이름도 교육감한테 좋은 이름이에요. 무상급식도 안 주잖아. 이분은 이름이 찬모야. 찬모란 말인가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도돈임만 아시죠? 집안에서 반찬해주는 사정. 반찬해주시는 업무를 보시는 분이 찬모예요? 반찬만 해주는 엄마. 식모랑 비슷한 말인데. 식모보다 조금 나은 표현이죠 찬모가 아마. 그럼 저 강길부부가 당선되면 애들은 급식으로 개불만 먹는 거예요? 소주 먹겠네 점심때. 개불 파스타 좋다. 개불하고 저 뭐냐. 파스타까지 뭐 필요있어. 저 참기름만 있으면 되지. 하여간. 반찬. 오! 왜? 반찬 나와? 반찬 지원 푸드트럭. 그러니까 찬모니까 이게 카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진짜. 난 저런 단어 처음 들어봤어. 반찬 지원 푸드트럭 제도. 내가 도대체 이상한 것 같아. 로 경로당 급식도우미 사업 확대. 어린이집. 어린이집 교사 초개선. 고리 1호기 운행 정지. 고리 5, 6호기 건설에 대한 주민 투표 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의당 후보 보시겠습니다. 국민의당 권중건 50세 남자 농업하고요. 설아벌대학교 레저스포츠학과를 졸업했습니다. 본인은 공군 1병으로 복무 만료했고요. 아들 둘은 육군병장 만기 제대했습니다. 재산 신고액은 6억 8,400만 원이고 체납 사실은 없습니다. 자동차를 3대를 보유했어요. 96년식 마르샤. 그다 갑자기 2011년으로 넘어옵니다. 에쿠스랑 투싼 2대를 사요. 진짜요? 차 3대 가지고 계신 거야? 본인 소유입니다. 타는 거는 누가 타는지 모르죠. 어쨌든 차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현재는 민주평통 울주군 자문위원이고. 차를 좋아해도 이 동네 사람들은 현대차만 사는구만. 그게 가족 중에 현대 직원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수도 있고. 그러면 직원 할인 받으니까. 그것도 직원디시되나? 할인가로? 직원 할인됩니다. 바르게 살기 운동. 울주군 협의의 사무국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협회에서 앞에 바른 이런 거 들어가면 다 이상하지는. 그중에 제일 이상한 게 바르게 살기 운동. 바르게 살기는 조식 되게 커요. 거의 자유총현맹급이죠. 얼마나 아들 바르게 사는지. 2010년부터 출마의 문을 두드렸는데. 두 번 낙선하고 이번이 세 번째 도전입니다. 두 번의 도전은 울주군수였고요. 국회의원은 첫 번째 라운드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무소속 후보 보시겠습니다. 디펜딩 챔피언 무소속. 무소속. 강길부 남자 73세입니다. 서울대 도시계획학 석사고요. 건설교통부 차관 역임했습니다. 재산신고액이 34억이고 납부액은 8억입니다. 세금을 시원하게 또 이분도. 8억을. 이건 이런 쾌척하셨어요. 나머지 후보 모두의 재산을 합친 것보다 많습니다. 네. 앞서 말했듯이 17대 열린우리당 18대 무소속 19대 새누리당 이렇게 당선되고 이번에 또 무소속으로 나왔습니다. 충청도형이거나 궤당형이거나. 네. 그런데 궤당형에 좀 더 가까워 보이지 않나. 울주군의 본인의 파워가 상당하다. 네. 공청 코드프 된 이후에 홈페이지 게시판에 무소속이라도 출마하라는 지지자들의 게시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좌관들이 일을 되게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정사 갤러들이 습격한 거 아니에요? 야 가서 출마시키자. 좌표 찍어주고. 그러니까. 좌표는 여기 있다. 세금을 8억을 내기 위해. 쟤 세금 좀 걷어라 이러면서. 세금이 딱 8억이 남아있는지 어떻게 아셨나 보네요. 국세청에서. 국세청에서. 세금은 재산이 많으니까. 세금을 걷는 방법은 출마를 종용하는 것이다. 괜찮네. 보좌관들이 일을 되게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울산 매일신문 등 지역신문 있지 않습니까? 일곳을 일투족이 다 기사화됩니다. 자기가 냈던 법안이라든가 그런 내용 있지 않습니까? 기사가 화가 되게 많이 됐습니다. 출석률은 12년, 13년, 16년도에 100%, 14년도에 69.6%, 14년도에 건강이 좀 안 좋았나 싶기도 하고 늘 100%였는데 안타깝네요. 이분도 의자를 좋아하시는 분이네요. 14년에 의자가 바뀌었나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차이가. 링고로 바뀌어서. 네. 법안발이 30건 중 대한반영폐기가 13건, 수정가결이 3건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후원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가 있네요. 아, 그래요? 이니시스로 받나? 그런 것 같습니다. 이상인군입니다. 네. 무소속 그거 또 있죠? 네. 무소속. 무소속. 전 상환, 남자 54세, 봉사활동가라고 합니다. 경북대학원 행정학 박사 받았고요. 육군 중령 전역했네요. 그래서 그런지 풀픽에 입은 옷이... 활동복 아니에요? 오렌지색 옷. 이거 활동복인데? 우리 땐 떡볶이라고 불렀죠, 이거? 오렌지 활동복 같은 복입니다. 중령이 왜 활동복을 입어? 확대하니까 활동복 아니야? 활동복은 아니지만 중령이기 때문에... 근데 중령이 활동복 입으면 그건 패티시지. 아니, 요새 군대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간부들이 이등병 체험하고... 그때 받은 거 고와서 마음에 들어서... 활동복 입고 계세요, 우리 후보가? 이건 착시 현상입니다. 활동복은 아닙니다. 근데 중령 전역했으면 보통은 위태위태한데... 경제적인 문제가 돈도 많아요, 의아일 씨는. 재산 신고액이 6억 7천이고 납부액이 2,100만 원이네요. 울죽은 삼남면에 땅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주시 내남면 박달리 산에 또 묘지로 표시된 걸 보니까 선산인 것 같네요. 그렇죠, 선산이죠. 이상입니다. 경주에 선산을 두신 활동복을 입는 예비업 중령 후보까지 보셨습니다. 이분이 울산시의 마지막 후보였습니다. XSFM입니다. XSFM입니다. 사람들은 면역 과민반응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알렉스는 면역 과민반응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혹시 광고를 듣고 계시는 본인이 면역 과민반응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알렉스가 당신에게 도움이 되어드릴 수 있다는 말이죠. 비싸서 안 사시겠다고요? 그럼 당신이 지금까지 그것 때문에 쓴 비용이 얼마인지 계산해보세요. 컴스텐션은 조용한 형제들과 함께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총선 방송이었습니다. 저희들 일정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이렇게 의석적은 건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저희들은 내일 이 시간에 경상북도로 올라가겠습니다. 호남 한참 돌 때 이런 생각했거든요. 아이고 언제 끝나나. 환타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내일도 안 끝나요? 모레도 안 끝나고 이방송 끝날 때까지 이방송 끝날 때까지예요. 환타는 죽어가고요. 다섯 명의 노동자 물러갑니다. 내일 이 시간에 경상북도 편을 다시 들고 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XSFM입니다. I, D, W, K I, D, W, K I, D, W, K I, D, W, K I, D, W, K